그럼 한번 아이언맨대 캡틴 아메리카를 해보겠습니다. 제인 박사님이 직접 대결을 할텐데요. 제인 박사님은 곤충하고 공룡을 좋아하기도 유명하지만 마블 캐릭터 정중을 다 외우는 그런 것도 유명한데요. 과연 이 승자는 누구일지? 지금 바로 대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캡틴 아메리카 주먹치기, 방팩치기, 싸도붙치기, 싸도붙치기 아무튼 연속공격, 아이언맨 가면은 벌써 벌써 죽고요. 아이언맨 레이더 발토로 캡틴 아메리카 밀려납니다. 다시 캡틴 아메리카 공격, 방팩치기, 머리치기, 이건 뭔가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지금 아이언맨 괜찮아요? 거의 체력 방전되기 직전인데 쓰러졌어요 쓰러졌어요. 아이언맨 일어나세요. 우리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도 일어나요. 이렇게 쉽게 지내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새팔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판입니다. 결국 과연 승자는 누구일지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대요. 이건 뭐 주먹치기도 나오고 발치기도 나오고 근데 뒤집기가 안나오네요. 뒤집기 안나오는거 아쉽네요. 한번 뒤집었다 오포츄린 했다가 와 이거 참 치열하군요. 승자는 누구입니까? 승자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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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이였습니다. 아아... 시골해요. 아이언맨 지금 뭐 원래 헬멧도 벗겨지고 이거 정말 부서지는거랑 부서진거 다 부서졌어요 이거 아이언맨 괜찮아요?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